에브리틴 건 개맘 앤 전던뮤직원 안농 오늘은 누가 봐도 젠이죠? 저작권 때문에 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불러야 된다는 거거든? 에브리틴 건 개맘 앤 전던뮤직원 음 When I'm going home tonight 네 계획이 없던 파티 내가 완전 밤을 꼴딱 새고 지금 찍는 중이어가지고 좀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스팟 노래에 나오는 제니 착장을 요즘 좀 유행인 것 같길래 이 옷이 제일 유행인 것 같더라고 좀 먼저 입어봤고 나머지 옷들 코디 정보를 사사사사사사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가 굉장히 세간의 화제인 것 같더라고 꽤나 심플한데 이 스카프 하나로 살짝 맛이 달라지는 느낌? 안에 이렇게 검정티 같은 거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아무 검정티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미님은 이 제품을 입으셨는데 아무 엑셀 라지 회색 D 입어줘도 될 것 같아 티셔츠가 사실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야외버리니까 살짝 여기다가 치마를 보여주는 센스 이게 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길은 약간 이 정도 이 치마의 최대 장점은 치마바다! 이것도 그냥 아무 스카프 검정색 하면 돼 이거 신발은 H&M 제품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 자라에도 많고 H&M에도 있고 요즘에 보세에도 너무 이런 신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활용 정점! 선구리를 안 껴줬잖아 그냥 아무나 까리해 보이는 거 쓰면 되긴 해 이렇게 써주면은 제니님 완성이죠? 제니님은 이렇게 똥머리 이렇게 하셨더라고 나는 머리에 똥을 올릴 수가 없어 아니 없긴 왜 없어? 아 없어!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다음 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룩입니다 이런 손바닥만한 크롭티를 입어줍니다 근데 이런 거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다 있잖아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허리에다가 스카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입어줍니다 제니님은 이게 좀 짧긴 한데 난 이게 좀 긴 것도 예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던 거 여기다가 이 부츠를 이렇게 신어줄 거예요 아까 한 착장하고 급 텐션이 다운됐어 이렇게 목걸이까지 같이 하면 아주 힙합 이어 전사가 되겠죠? 그리고 모자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뭔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근데 뭔가 약간 제니스러워 근데 내가 쇼컷을 하고 모자를 잘 안 써 머리가 없어지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어떤 캐릭터가 오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바로바로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발들을 항시 구비해놓습니다 나는 가발 같은 거는 거의 핑크에이지에서 구매하는 편이고 가발명 옷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발 쓰기 끝나거든 가발 쓰기 완료 끼어먹어 사무실에 점점 옷이 많아지니까 먼지가 먼지가 진짜 뒤집어져 진짜로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정말 폐렴 걸릴 직전이야 옷을 이렇게 또 컨텐츠하고 안 입기도 하거든 컨텐츠를 위해서 구매한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바잘 같은 거 열면은 진짜 올 생각 있어? 내 거 좀 가져가 싸게 줄게 가져가 사세요 일단은 제니님이 긴 생머리 구현해줬고요 힙한 언니들은 또 귀를 안 넘기고 그냥 써버리더라고 아니 머리카락들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머리 기신분들은 이거 맞아? 이거 맞나? 머리가 좀 너무 긴 것 같기도 해 대강 요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딴착 따다다다 막 이렇게 커버 오란 듯이 이렇게 하던데? 어 그래 그래 이 언니 뒤집어진다 이 언니 보고 따라야겠다 벌써 세 번째 코디예요 여러분 나 이런 야릇 공주풍 안 어울려 너무 몸과 얼굴이 따로 난다고 해야 될까나? 얘 블라우스도 되게 뭐랄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니님이 여기에다가 이런 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아래에다가 또 추리닝 팬츠를 입으셨더라고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자고 팬츠를 약간 포인트를 주신 게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다양한 스타일 추구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제니님은 무슨 색 팬츠를 입으셨냐? 흰색 팬츠를 입으셨네요 팬츠를 입고 올게요 이게 맞아? 아 이러고 나와면 배아파 이런 반짝이 소품들을 활용해서 직구 부분 너무 재밌어 에브리띵 오케이 마맨 에브리띵 오케이 마맨 대충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제니스럽게 여기 이렇게 악세사리도 했고요 바지도 했고요 신발도 이렇게 쌈바로 신어졌습니다 또 전신을 안 보여줄 수가 없죠? 어우 흰색 소파인데 다 더러워지게 생겼어 약간 이런 느낌쓰 이게 너무 짧다 싶으면 살짝 좀 내려줘 아 이 포인트가 사라졌잖아 약간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쓰 이렇답니다 아 잠깐만 너무 사무실이 더러운데? 아씨 초록 줄무늬가 혹시 유행인가요? 유진스 민지님도 입으시고 제니님도 입으시고 미니지님도 입으시고 옛날에 유행했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나봐요 요런 비닐봉다이 같은 치마를 입어줍니다 목걸이 하나로 부유해졌다 요거 신어둘게요 티셔츠가 약간 붙는 거 같아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좀 더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댓글에다가 요로코롬요로코롬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노 아니 내가 이거를 꼭 제니코드 때 젠스.. 젠스.. 젠틀먼스터 젠니 선글라스를 꼭 구현해내고 싶었는데 어 배송지연 이슈로 인해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한 번 해봤는데 좀 멋있지 않니? 에브리띵 키마 맨 전 나 뮤직아 확실히 트렌드 걸은 다 다가도 좀 다른 것 같 여튼 오늘도 제 영상 봐서 너무 감사하구요 에브리띵 키마 맨 에이브리띵 키마 맨